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20일 전투시간은 3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 114450입니다. 일단 화이자 관련주로 유명했던 기업이죠. 이전에 굉장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지금 조정한 이후에 반등 흐름들을 살짝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화이자 이슈에 따라서 좀 왔다갔다 코로나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kpx 홀딩스 계열로 의약품 중간체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납품 항생제 중에 중간체중에 edpcl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전에 이 약품이 화이자에 독점 공급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상한가 또 상한가 좀 이제 굉장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11월 당시 이때 이때 당시에 화이자에 공급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줬었는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주가가 쭉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화이자 미국이랑 한미정상회담으로 진행하면서 화이자 약품을 지원을 해주니 많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주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째려보고 있었던 게 제가 한 장 초반 어제부터 좀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급하게 온라인에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장 마감 때쯤에 다 이거를 어제 조정을 받은 거를 다 마무리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종목을 촬영을 하게 되고 브리핑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오늘 장 중에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이 부근들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이죠. 전일 고점 12700원 부근 좀 뚫어주면서 13000원 부근들도 진짜 뚫어준다고 하면 이전처럼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5000원도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저항권이긴 하거든요. 저항구간이랑 여기. 여기 이쯤에 저항구간이긴 해요. 이쯤에 저항구간이긴 한데 뚫어준다고 한다면 여기 이 구간을 명확하게 뚫어준다. 13000원 돌파를 해준다. 돌파 시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이정도 10% 정도 구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을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3000원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수정을 받고 차이시는 매물들이 쭉 나와주면서 이 종가 오늘 종가를 좀 이탈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빨리 툭 빠지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오늘 모유투자로 한번 사볼까. 관련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하는데 이걸로 모유투자로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한번 베팅을 해볼까 싶었는데 일단은 내일 움직임들 여기 13000원 부근들 13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내일 사도 늦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것들 이 관련주들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들만이 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일단은 지금 이런 화이자 관련 이슈들이 한미정상매담이 진행을 하면서 해외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 이제 하반기까지도 제약바이오의 투자심리가 긍정적이게 되지 않을까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 뭐 화이자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들인데 전국민 백신 투약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납품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서랑설레가 많습니다. 생명과 화이자 백신 관련주 무 관련 무 중간체를 공급사를 하고 있고 납품 제품과 관계없지만 화이자 관련주를 엮였다.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도한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도 무시 못하죠. 이때 물린 거를 한 번 더 탈출하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백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백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모르죠. 모르는 부분들인데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납품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적도 좀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한 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으로 주목받았던 제품들을 보면 EDP-CL이라고 해가지고 피페라 실린 항생제의 중간체에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와이어스라는 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2009년 화이자가 와이어스를 인수를 하면서 화이자에 납품하게 됐다. 사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고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한 공급은 좀 급감했다. 감속을 했다.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화이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추가로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최대주주가 장래 매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하실 관련주들 테마 종목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어떤 이유를 엮어서든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올리려고 한다면. 이슈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좀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면서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검색창에 APTG환구사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시면 물어 추천 종목이 있어요. 김윤수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추천을 확인하시면서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되시고 오늘의 주식 이슈 있는데 관련 자료들,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식 이슈 오시면 확인이 되시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공부 게시판 안에 오시면 됩니다. 자,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들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고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